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볼 겁니다. 어휘 조금 어렵죠? 탠덤하고 탠트럼 비슷하죠? 비슷한데 사실 뭐 탠트럼 어원도 불명이라고 그러고 탠덤은 이게 뭐 기본적으로 길게 늘어졌다는 뜻이에요. 텐이 텐이 라틴어로 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시의 형태인데 아무튼 긴 형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길게 세로로 이거 탠트럼은 짜증 우라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짜증 우라라는 뜻으로 텐더라는 뜻이 있죠? 템퍼라는 뜻이 있죠?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어원도 다르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내려가서 살펴보기로 하죠. 자 우선 글을 읽어보죠. 샌디는 had always been enthusiastic. 신기가 있으니까 열정적이었다. 네오바이오틱스 사에 대해서. 인 디스. 인 디스. 오퍼레이션은 보통 조그만 회사를 얘기할 때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인 디스. 여기 뭐가 들어갔냐. 아무튼 프렌시스. 19세 프렌시스는. 그리고 그의 시니어가 아니잖아. 한 살 차이인데. 파트너인 제임스. 21. 21세. 디바이징. 어 디바이징. 어 네이지 테스트. 에이지 진단법을 구원하고 있었다. 심플. 아주 간단하고 빠르고. 그래서 소그댓구문이죠. 이크드비 미니처다. 행해질 수도 있다. in the privacy of any doctor. 어떤 의사의 방에서라도 몰래 슬쩍 몰래 행할 수도 있는 그런 테스트인거죠. 아 이거 에이드 테스트 받는다면 또 뭐 말도 들을 수 있으니까. and 그리고 또 yield. could be and yield죠. 그리고 해갖고 accurate result in less than five minutes. 5분도 한 것을 5분 미만으로 정확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에이즈 진단법을 구원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근데 뭐 에이에 뭐가 들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when it appeared that they would be the first to get FDA FDA의 승인을 처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으로 보이게 되자 샌디 put them 샌디는 put them 그들 in the hands of a good lawyer 좋은 변호사의 손에 연결시켜준 거죠. 후 proceed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앞으로 나가다. 아실거에요. 앞으로 나가다. 프로 프로가 앞이고 캐데레가 가는 거죠. 리거시에 협상하는 거죠. 이니셔 퍼블릭 아프링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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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에게 제공하는 거 아 이게 주식 주식 공개를 말하는 거 최초의 주식 공개죠. 그 회사의 최초의 주식 공개의 최초의 주식 공개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했다. their stock 그들의 주식은 5달러에 나왔는데 by the time they the green light came from 워싱턴 워싱턴에서 그린 라이트 정식 허가가 나왔게 됐을 때 10배가 증가되었다. 그런거에요. 근데 밑에 보니까 빈칸 내에 들어갈 때는 타투 이거는 여러분이 태투 이거는 뭐 문양을 칠하는 거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텐덤 이게 답이구요. 텐트럼은 짜증이란 뜻이고 템퍼는 기질도 되고 평정도 되고 짜증도 되고 미치는 단어예요. 동사로는 또 여러가지 완화시키다 이 뜻도 있고 템퍼라먼트는 그게 비해서 같은 오언이지만 이거는 기질 성질에도 거의 쓰이는 거에요. 여기서는 2인회사란 뜻이니까 두 사람이잖아요. 자전거가 새로 오르로 2인승 자전거를 텐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비번이 답이겠죠. 그리고 당간 빈칸 뒤에 들어가 비에 들어갈 건데 올라가보죠. I doubt if you have ever met anyone as smart as I like YouTube만큼 똑똑한 사람을 만나봤을지가 의심스럽었다. I haven't 나는 못 만나봤어. You might have a meet 여러분은 아마도 만났을게요. 그 사람 짜증나는 사람은 만나봤을 수가 있었을 거에요. He is like most people 사람들 대부분을 싫어하고 헤드 그리고 텐트럼이죠. 텐퍼 텐트럼스라고 합니다. 어원도 잘 모르는데 뒤에서 앞으로 꾸몄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거 배울 시간은 아니고요. 아무튼 역정을 내고요. had the 텐퍼 텐트럼스 thought that almost 거의 모든 사람이 out to get in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런 공포증이 있었다는 거죠. he was secretive 비밀이고 그러면서 허용되고 would get forget to eat his 식사 밥 먹는 것도 깜빡했다는 거죠. he had lots of out 좋지 않은 여러가지 특성이 있었지만 he was 현명했고 있을 때 강조금 그 현명함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는 것이다. even if it's quite hard 그러한 작전은 to understand 목적에 빠져있죠. 아니네요. 여기서는 다 나온 거네 it는 가져오고요. 이해하는 거 what he thought 생각했던 것과 썼던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비번의 답은 텐트라는 이거 뭐 탄트라 탄트라는 이게 뭐 스트레치 뻗다 이때 하는데 뭐 경전 탄트라 경전에서 나온 거예요. 답은 태투도 아니고요 탠덤도 아니고 템퍼 텐트럼 인데 이게 참 어렵죠. 자 내려가 봅시다 일단은 be out to 뭐뭐하려고 애쓰다고요. in the privacy of 방에서 몰래 이런 뜻이고 주식 공개라는 뜻이고 그린 라이트 안전신호 정식허가 다 됩니다. 태투 태투는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귀형 나팔 돌아오는 나팔 두둥 두둥 두드리는 소리 똑똑 두드리는 소리 그래서 태투 롤콜 그러면 일석첨 뭐예요. 밤에 다 들어왔나 해갖고 하는 거 전혀 뜻밖의 뜻이죠. 태투 이게 두 번째 뜻이 우리가 문신하는 건데 이거는 타이티 사모어 사람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 참 그쵸? 그런 사람들이 타이티 사람들이 일단 문신을 먼저 하기 시작한 데서 옮겨온 단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탄트라 또는 뭐 탄트라 텐트라 이렇게 하는데 힌두교 불규리에서 심부러는 경향을 지닌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스크립트에서 타는 스트레치 뻗는 뻗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냥 탄트라 탄트라 경전지 다 그냥 알았으면 되고 템퍼 침착 침착 평정 또는 인내 기질 성품 이건 한통속이에요. 기분까지 근데 이게 화 짜증이 되기도 해요.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눌그러시키다가 한통속이죠. 이거 이게 원래 템퍼라레에서 온 거예요. 템퍼라레는 섞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불어에서는 템퍼라이언 고대불어에서는 템퍼라이언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잘 완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잘 섞여야 기질이 침착한 것이에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루즈 원스 템퍼는 평정을 잃다 했듯이에요. 그러니 결국 환에다 했듯이 돼요. 그러나 이너핏 핏은 발작인 건데 이너 템퍼는 발작이 난 상태 화가 난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화라는 뜻하고 평정이라는 뜻은 반대말이잖아요. 이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침착평정하고 어떻게 화가 같으냐 화, 짜증 이런 뜻하고 같은 뜻이 됐냐 이거죠. 이너 템퍼는 화가 났다는 뜻이고 루즈 템퍼는 평정을 잃어서 결국 화가 났다는 뜻이 되긴 해요. 그에 비해서 템퍼라먼트 템퍼라먼트 이거는 기질, 성질, 체질이고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나쁜 정신병과에서 말하는 기질, 신경관민이란 뜻도 있어도 이거는 같은 어원이나 템퍼와 달리 거의 기질의 뜻으로만 거의 앞에 기질, 성질의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배웠죠. 그 외에 다른 뜻은 거의 안 나옵니다. 다만 템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섞어서 완화시키는 것도 되고요. 인간에게 네 가지 휴머 유머 기질이 있다 그러죠. 그 기질 네 가지가 잘 섞여야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템은 동문자 좌석성이 세로로 연결된 2인승 2인승 자전거 세로로 연결된 이런 뜻이에요. 템이 소파 그렇게 멀이란 뜻인데 아래 길게 멀기 그리고 뎀은 지시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표현에서 라틴 표현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길이로 길이 방식으로 이런 뜻인 거예요. 파이날리 원래 뭐 이런 뜻인데 익살맞다 이 뜻으로 왔는데 좌우지간 여러분은 텐트가 나오면 길게 텐뎀 길게 이렇게 인텐덤 그러면 일렬종대로 그냥 인텐덤 동업반계로 이런 뜻으로 쓰여요. They swim 인텐덤 일렬로 텐트럼은 이 자체가 역정 우라 뼛성 뼛성이 화를 내는 거예요. 심들 부리는 거 근데 이게 어원불명이 되는 거예요. 참 미치겠죠. 그래서 have a 텐트럼 또는 역정을 가지는 거니까 역정을 내는 거 역정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정을 부리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charlie head 또는 true tantrum 역정을 내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과게에서 사주지 않자 My mom 애들한테 많이 쓰는데 절대적이지 않아요. My mom would true 늙으면 또 짜증낼 수 있어요. If I would 제가 먹지 않다. 아 이거는 뭐 늙지 않았다 그래도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앞에 템퍼를 넣어서 템퍼 텐트럼 이게 두 단어로 써서도 우라통 짜증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근데 한 단어로 쓰기도 하고 두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 아까 배운 템퍼 있죠. 그거는 달리 요 자체는 어원 불명이라고 얘기해요. He had a 템퍼 텐트럼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뱅 하고 친 거죠. 주먹으로 바닥을 꽉 친 거죠. He has 템퍼 텐트럼 그렇게 해도 그는 역정을 부린 거죠. 자기 맘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저기 올라가서 그래서 아까 뭐가 나왔던 거죠. 여기 두 번째 문제에서 여기서 헤드 나왔잖아요. 디슬라이크 헤드 도트 세 개가 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등이 구조 잘 아시죠? A 컴마 엔드 B 엔드 컴마 엔드 C 그러니까 과거 세 개가 등이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건 과거형이에요. 여기서 PP 꼴이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헤드 PP 아닙니다. 여긴 뭔가 명사 명사가 붙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뭐를 잘 모를 거다. 이 템퍼 텐트럼 이거 모를 거다. 그런 얘기에요. 템퍼 텐트럼 이거 모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템퍼 텐트럼 만만치 않았죠. 이 템퍼 텐트럼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템퍼가 그 두 가지 뜻이 반대말에 해당하는 게 같은 단어에 들어가 있다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